가져볼 텐데 우선 부부로 나온 우리 정유미 씨와 마동석 씨 질문 드리기 전에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?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저기 유미 씨 이름이 똑같아요 아닌가요? 어떤 두 분이 유미 동석인데요? 그 별명 별명 유미 씨 그러면 본인 입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그 별명? 마유미? 정유미 네 이거 그렇게 연습하다니면 그렇게 연습했는데 다시 한 번 마유미? 마유미? 정유미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 어색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두 분은